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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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네요 제가 아마 작년 저도 작년에 이제 12월에 와서 딱 1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난 이제 올 한 해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함께 마음 써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금년사가 잘 해양되지 않았나 큰 사고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잠시 후면 아 벌써 이제 한 해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작년 타정부패 생각해서 오늘 많이 안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디 안 가고 다들 이제 타종을 하면서 지난 우리 이제 동지기도 때 이제 한 해에 대한 어떤 마감을 하고 정리를 했다면 오늘 이제 타종을 이제 땅하고 치면서 많은 분들이 내년 한 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원을 세워서 새롭게 한 해를 설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내년에 내가 뭐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 세운 것들이 이제 아주 단단하게 각오를 다지면서 결심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연말에 가집니다 다 계획 세우셨습니까 내년도 계획? 근데 아예 안 세우신 분 계신가요? 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따 없으신 아 왜요? 부모 계시면 네 이제 너도 나도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이제 신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신년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신년 계획을 끝까지 연말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고추진력이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비법들이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법은 어디에 하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해봐야 좀 그럴 것이고 저는 어찌보면 비슷한 얘기고 어찌보면 이제 조금은 초를 치는 얘기를 해야죠 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초를 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 새해에 신년 어떤 각오를 다지고 계획을 세운답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8%만이 그거를 유지하면서 실천해 나가고 이제 92%는 세운 건 세운 거고 세운 거는 깨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통계를 얘기를 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계획은 세워야 될까요 안 세워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계획이라는 것은요 세워야 되는데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세우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이 지점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무집착, 무소유 모든 이런 가르침들이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성, 무화, 중도, 연기 이 모든 것이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 중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분별심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우리 머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밀어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길이야 그래서 옳은 길로 넌 가야 돼 그래서 그 길을 밀어붙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써먹는 삶에서 써먹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는 내년에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계획을 착착착 세워놓고 나면 제가 이제 우리 백일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약간 좀 자꾸 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헷갈리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헷갈려 하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하고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일 기도 할 때도 간절히 백일 기도 하시는 분에게 간절히 하면 안 된다 슬렁슬렁 대충대충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특히 너무 과하게 본인이 세운 목표나 계획에 과도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제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계획을 세워선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너무 계획성 없게 사는 사람에게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또 하죠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불교는 불법은 무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늘 제가 하죠 무위법 하되 함의 없이 해야 한다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연기법 중도 무아 삼법인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고 비실체성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할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는 내년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 그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자존감도 없고 뭔가 끈기도 없는 지구력도 없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A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맞다고 자기 스스로 집착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집착해 놓고 내년에 가서 그걸 실천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을 또 욕합니다 넌 이것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을 또 막 몰아붙이기도 하죠 내가 A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 목표를 실천하는 것만이 절대 진실이든지 그것만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에게 그것이 정말 가장 도움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A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내 머리가 세운 분별심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A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B라는 계획이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B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계획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A라는 계획이 되지 않고 B라는 계획으로 옮겨갔을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툭툭 털어내고 오케이 B라는 노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여 불기해서 집착하지 안는 대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지만 하도 하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집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애착을 하기보다는 선호를 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선호를 해라 내가 선호하는 바는 있을 수 있죠 A라는 목표보다는 B라는 목표를 더 선호해 나는 나는 내년에 A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선호하는 바니까 그 길을 향해 갈 거야 자식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가 A라는 대학보다는 B라는 대학에 B라는 어떤 과를 가는 것을 나는 할아버지 입장에선 더 선호한다 나는 이걸 좀 너에게 권유해 주고 싶다 권장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선호와 집착이 다른 점이 선호하는 것은 난 이거보단 이걸 더 선호이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단지 선호였을 뿐이니까 짜증면 짬뽕 선택하는 것처럼 나는 죽어도 짜증면 먹고야 말거야 하면 짬뽕 밖에 못 먹을 때 괴롭겠지만 그냥 단순히 선호한다면 뭐 짜장 먹어도 좋고 짬뽕 먹어도 좋고 짜장 키고 나면 원래 짜장 시키고 나면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거든요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인연따라 그냥 남은 거 먹겠다 이런 마음이면 계속 편하게 살 수 있죠 그 결과에 전혀 휘둘리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강한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는 반드시 밀어붙여야 된다 실패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길이다 세상에서 싸워 이기지 못하면 너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요 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전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정의감에 넘치는 등치도 좋고 아주 오락부락하게도 생겼고 그러면서 정의감에 넘치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눈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많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나가지만 자기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겠답니다 왜?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나는 고저히 그냥 볼 수 없다 이게 주차를 조금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반드시 가서 사장님 주차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차가 못됩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이제 직성이 흘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 얼굴을 보고 바로 그냥 바로 대는데 가끔 이제 막 욕을 한답니다 이제 자기 속속 자기 이제 혼잣말로 뭐 욕을 하면서 이런 뭐 저거저거 욕을 하면서 아니면 좀 사태세를 한다든지 니가 이게 니치하냐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참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상을 갑자기 확 쓰면서 더 센 욕을 하면서 인상을 빡치면서 똑바로 반말이 확 나가면서 나이가 뭐 상관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가슴 아픈 현실이 가슴 아프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백이면 백 다 듣는다 바로 꼴을 내리고 바로 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은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끝내 하고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난 아직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기기 위해서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 떡대도 이걸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맞다 틀리다 라는 걸 떠나서 맞다 틀리는 걸 떠나서 물론 그래 너의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선의의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서워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 오류 요구도 먹고 그래서 다 피해가지만 너는 덩치도 있고 하니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본데 그러다가 너보다 더 센 놈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는 거다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야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고 본인이 70, 80, 90이 되어서 그러더라도 그때까지도 그게 먹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즉 이것을 제가 보는 핵심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운동하려고 하는 목적이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심하게 했던 그 욕설에 아주 자존감이 탁 떨어지고 아주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증오감을 품을 수도 있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을 계획 세우고 싶다면 어떤 마음을 내고 그런 목표를 잡아서 내년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면 그건 지금 나에게 올라온 나의 진실입니다 지금 번뇌직벌이라고 했듯이 지금 나의 의식 수준에서 올라온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요 그걸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바 희망하는 바 원하는 거 꿈꾸는 거 부처님 전에 말씀드리고 내가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발심을 하는 건 좋다는 것이죠 좋은데 이제 아주 이게 핵심인데요 그 목표를 정하되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반드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되는 게 좋은지 안 되는 게 좋은지를 알 수 없다 그게 진실입니다 명백하게 나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진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삶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 변경 변경할 수 있어 언제든 나는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 내 인생의 계획은 당연히 변경될 수 있어 내가 계획대로 살면 되지 않거든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어떤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으면 과도하게 집착해 있으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이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집착이 그것을 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방법입니다 발언을 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다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많은 스님들의 인터뷰 이런 걸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이 스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뭐 큰 계획 그냥 뭐 그냥 뭐 전법하며 사는 거죠 뭐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반드시 뭐 이 절을 얼만큼 키워야 되겠다거나 내가 뭐 반드시 어떤 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계획은 따로 없다 인연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그때는 제가 조금은 이해해도 되면서도 또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 지극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특정한 계획에 과도하게 구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완전히 오픈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 내가 어떤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나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딱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못 보게 만들어요 뇌과학에서도 그런답니다 무수히 많은 99. 몇 퍼센트 100%의 가능성이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0.00000000 뭐 4퍼센트인가 아주 작은 가능성만을 항상 재반복하면서 경험한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래야 돼 삶은 이래야 돼 나는 이런 길로 가야 돼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원래는 식당은 이런 식당밖에 안 가 난 원래 이런 친구밖에 안 만나 난 원래 이런 일을 좋아해 난 그런 일을 원래는 안 싫어해 항상 습관적으로 특정한 건 거부하고 특정한 거는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삶은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에 매 순간 놓여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늘 특정한 틀 속에서 구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다가오는 새해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0퍼센트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내지 않을 필요는 없다 마음 나면 나는 대로 마음을 마음껏 내도 좋고 그걸 위해서 꿈을 펼쳐도 좋고 마음껏 그걸 도전하는 건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언제든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삶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자꾸 내 식대로 통제해야 되거든 삶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삶과 자꾸 싸우면서 삶을 통제하게 되는데 내가 내 식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바꾸고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중생심 그게 바로 분별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특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삶 자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라는 이게 나고 삶은 이 전체가 삶이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가 납니다 이 법계 이 우주법계 내 앞에 펼쳐지는 이대로의 삶 자체가 이대로가 그대로 나이지 여기 이런 개체적인 나라는 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내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라는 건 내 머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삶 전체가 나잖아요 그러면 삶 전체가 나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삶 전체가 불이법으로써 삶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다 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삶과 맞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삶에서 이겨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특정한 조건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누가 나를 공격할까봐 엄청난 막 방어막을 층층이 겹겹이 쌓아 입고 어떤 갑옷을 막 껴 입고 그러는 일이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삶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삶이니 삶 자체와 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불이법에 불의 중도에 온전한 하나로 완전히 내맡겨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불이법의 실천인데요 즉 있는 그대로를 이 삶이라는 이대로의 진실을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한 티끌조차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 만상 어느 하나도 진실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소리 어떤 것 하나도 진실 아닌 것이 없고 내가 만지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일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실에서 어긋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모두가 참된 불이법으로써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실에서 벗어나는 크기만큼 우리는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불이법에서 어긋나는 만큼 불이법에서 어긋남으로써 분별망상이 생겨나가고 분별망상을 취함으로써 취사 간택심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근데 삶을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점점 더 나는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삶은 나를 결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 몸을 남들이 이 몸은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삶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삶은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삶이기 때문에 완전한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릿속에 분별망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을 뿐 삶은 이 세상은 나를 결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도 불이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지금 이대로 경험되어지는 이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해줘라 받아들여라 내려놓아라 방아착해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위빠사나 해라 지관해라 내맡겨라 모를 뿐 해라 분별망상을 버려라 취사 간택하지 마라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이 얘기가 곧 연기법의 실천이고 중도 8정도 12연기 사성제 실천입니다 불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불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삶 자체가 되면 따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따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미래에 그 계획이 달성돼야 된다라는 둘로 나눈 미래와 현실을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미래에 세워야 될 계획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허상인 줄 아니까 세우되 세우는 바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아 눈앞에 지금 이 당체밖에 없구나 이 진실밖에 없구나 언제나 눈앞에 있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 전부에요 액면 그대로 전부입니다 눈에서 보는 이대로가 액면 그대로 진실의 전부에요 들을 때 듣는 그대로가 삶을 살 때 삶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목전에 있는 이것만이 언제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허상이고 망상입니다 과거 미래 전부 다 거짓이죠 언제나 매순간 명명백백하게 검증 가능한 눈앞에 현실 눈앞에 진실만이 우리는 평생 검증하며 살아왔잖아요 매순간 검증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 앞에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경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우주가 있고 다른 어떤 미래가 있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대로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놓고 추구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나뉘는 분별망상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공부를 하면 그런게 없으니까 둘로 나뉘는게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일 뿐이니까 괴로울게 없습니다 늘 지금 이대로이길 바라니까 이것은 100%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삶은 언제나 나를 완전히 돕고 있습니다 왜 삶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완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믿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바로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 세상에 바로 법신 부처님이라는 믿음 아직 내가 부족하더라도 굳게 믿고 가자 완전히 맡기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근 및 추근 간단히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